아, 어제 들렀다 오셨어. 작업실이 따로 또 있으시네. 의상적으로. 오마이 면. 와, 재미있게 다 작업실 구경. 대박. 옥탑방에서 복덕방. 옥탑방에 있는 작업실. 의상 작업실이 있으신가. 감사합니다. 브랜드를 내신 거예요? 그분들만의 색깔의 브랜드를 갖고 계시고 저도 이제 브랜드다 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은 콜라보다. 이렇게 우리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 따끈따끈한 거 지금 우리 신상부터. 오, 신상? 궁금하다. 갑니다. 오, 이렇게 샘플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행복해 보인다. 야구장 봐? 오. 오. 와. 이거 너무 잘 나와서. 우와. 뭐야? 제가 그 인스퍼레이션 받았던 그 그림을 실제로 구현해서 저기다 그린 거예요. 바로 입어봐요. 그래, 핏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잘 어울린다. 오, 내가 그린 걸로. 큰일 나요. 저거 한 번 봤거든요. 이거 이 힙합 자세가 자연스럽게 다. 뽁. 땅. 땅. 그래, 지금 이거 춤출 때 동작까지 다. 뽁. 여기 나영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 한 거야. 뽁. 땅. 땅. 제가 저런 정도는 아닌데 이제. 카메라에서 좀 많이. 괜찮이쪼봐. 뭐라도 좀 해야겠어. 괜찮이쪼봐. 그때 형 말씀해 주셨던 가시에 이제 어떤 생명이 들어가 있는. 생명. 오 마이 갓. 가시 안에 어떤 물이 이렇게 차 있는 느낌. 어머. 그리고 선생님이 블루야. 어머. 가시 안에 물이 차 있대.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라도 이니콘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머, 너무 귀엽다. 그래서 아까 유니콘. 맞죠? 그러면 그 후드에 이 캐릭터가 입고 있는 이 후드 그대로 그대로 우리가 후드가 나오자. 재미있다. 엄청 재미있어요. 지금 테스트 한번 우리 나영 한번 찍어보고. 네, 가능해요. 바로 해보시죠. 진짜? 와우. 너무 궁금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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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완전 테스트판으로. 얘에다 테스트를 봐야 돼. 아, 저기다가. 아, 즉석에서? 입고 계신 거에다가 박아버린 거예요? 테스트를 바로바로 보는 거죠. 제가 옷 시작한 첫 샘플이잖아요. 하고 싶은 건 여기다 다 테스트해본 거예요. 이 옷에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테스트를 그냥 와장창 다. 아, 원래 테스트를 했었던 옷이구나. 네. 매일 처음으로. 아, 저것도 의미 있다. 역사네, 역사야. 진짜. 연대기를 담아놓으셨네. 연대기. 기가 막혀. 연대기. 샘플 연대기. 테스트 연대기. 저것도 전시하셔야겠네, 나중에. 어허. 정말 여기다 찍으면 마지막 졸업 작품처럼. 응? 뭐지? 이제 수업료 그만되겠다. 그럼 빨리 졸업해야죠. 제 수업료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애 셋이 수업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하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나. 네, 그렇잖아요. 그 배움의 욕망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대학교도 졸업했지만 그 뭐죠? 대학원도 가야 되면 뭐 그런 달지나. 무슨 논리야. 노인대학도 있고. 어, 계속. 끝이 없지. 죽기 전까지 배워야 돼요. 그렇지. 그치. 남자는 핑크란 말이에요. 우와, 재미있었다고. 처음 봐. 나엄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꾹 눌러서. 꾹 눌러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세게. 이렇게. 천천히 올려볼게요. 궁금해. 어떨까. 바로 저렇게. 왜? 회핑. 진짜 회핑. 으아. 남자는 핑크지. 저렇게 해서 말려서. 끝. 오. 재밌겠다.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바로. 제가 이 캐릭터. 완전체. 완전체. 어. 어. 멋있어. 온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원래도 저렇지는 않은데. 뭐라도. 아니. 감탄하고 있어. 멋있다. 이러고 있어. 저 정도로 반복되는 거면 원래 저러신데. 반복이 나온 거는 좀 제가 한 거. 좀 더 열심히 한 거고요. 아. 신기하시네. 저거 보세요. 저 멈춰있는 거 너무 신나. 저거 보세요. 저 멈춰있는 거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역동적이야. 오늘 본 사람 중에 제일 신나. 어. 멋있다. 자유 얻었네. 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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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입음으로써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좋은 친구를 만난 거죠. 오랜만이네. 얘는 얼마죠? 얘는. 3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서. 손상이 될 수 있어서. 말 나온 김에 한번 꺼내 입어볼까요? 아이고. 아이고야. 어, 노. 느낌 있죠. 아이고. 느낌 있죠. 아이고. 미래에서 온 사람 같은데. 저는 비닐으로 뭐야? 뽁뽁인데, 뽁뽁이. 아이고. 저 흰 옷 비긴 어게인 때 입었던 옷 아니에요? 맞죠? 오늘. 무슨 소리야. 자기 팬이었잖아. 예. 예. 그 피탈 길을 걸어가야 해. 오오. 오오오. 언제쯤이었을까. 댓글 천재들. 되게 멋있었어. 저 노래 들을 때. 이거 혹시 손님들이 피팅하다가 옷 손상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입는 법은 나만 알아가지고. 피팅 가능한가요? 피팅도 무섭게 3천만 원. 3천만 원, 알겠습니다.